여러분 안녕하세요. 쿠리 습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체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있어요 거의 지금 스튜디오 도장깨기 수준으로 많이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는 김에 한번 진짜 유명한 곳들 다 가서 찍어버릴까봐요 제일 좋았던 스튜디오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요즘에 또 약간 레드 계열 체리 레드 컬러에 살짝 꽂혀가지고 맨날 핑크만 하다가 요즘 또 레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좀 매트한 레드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촉촉 탱글탱글한 그리고 좀 앙큼한 느낌의 체리 레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달바 워터풀 선크림 톤업 버전으로 발라볼게요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톤업이 되는 버전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것만 또 써보고 있어요 얼굴 먼저 이렇게 기초 단계에서 먼저 밝혀주면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조금 더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얼굴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리고 렌즈는 렌시스 샌드브라운 컬러를 착용해줬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직경에 자연스러운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피 쿠션 글래스 클리어 글래스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써봤는데 제 피부에 은근 되게 잘 맞더라고요 옆에 있던 지인도 어머 니 피부에 딱이다 해가지고 집에 약간 두고 안 쓰고 있다가 요즘에 손이 좀 가더라고요 컬러도 제가 피부가 좀 밝은 편인데 딱 제 피부 톤에 적합한 컬러 같아요 은근 피부 톤 맞는 베이스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내 피부랑 딱 맞는 애를 찾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 최애 쿠션 목록에 딱 추가가 되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피부가 깨끗한 날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요즘에 챙겨 먹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제 꿀템 모음집으로 영상을 찍어서 가져올게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꿀템들이 좀 있거든요 빨리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드릉드릉 거립니다 오늘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서 굳이 컨실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로 얼굴 윤곽을 먼저 잡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아예 홀을 따라서 코끝도 어떻게 보이게 쓸어주고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그리고 입술 윤곽도 입술이 좀 뚜렷해 보여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금 입장이 진해 보이거든요 얼굴 외곽도 이렇게 쓸어서 얼굴 여백을 좀 줄여줄게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허해져서 얼굴이 되게 넙대대해 보이고 커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별했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안 해드렸지만 저는 좀 오래 사귀고 난 뒤였어서 미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적으로 크게 영향이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조금 슬프기야 하지만 후련함이 더 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은 게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지금 정말 급격하게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사람을 금방 잘 믿어서 그래요 이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정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죠? 어른이니까 감정 컨트롤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든 뭐 애인이든 정말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좀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까지 해주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도 그냥 원래 제 눈썹 쉐입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처지는 기분일까요? 여러분도 그게 느껴지시나요? 원래부터 텐션이 낮은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더 처지진 않게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는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은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오프 팔레트 6호 삐삐 체리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오늘 체리 메이크업 핵심 중에 하나예요 1행부터 삐삐 체리죠 이게 아주 말관냥이 같이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보세요 오늘 입은 룩 보면 아시겠지만 막 뭔가 상콤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힙하면서 좀 섹시한 느낌도 집어둘 거거든요 요즘 너무 청순 룩을 많이 보여드려서 마냥 청순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거 같아요 지겹고 그쵸? 그래서 먼저 딸기 우유 컬러를 베이스로 넓게 깔아줄게요 이게 딸기 우유 컬러긴 한데 마냥 흰기 낭낭하기만 한 컬러가 아니거든요 딱 발랐을 때 허옇게 떠 보이고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흰기가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다음에 살짝 애쉬끼가 들어가 있는 중채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컬러를 전체 다 사용해볼 거예요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색구성이거든요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였어가지고 오늘 꼭 써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눈 끝에 음영을 살짝 주고 눈 앞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삼각존 부분도 이렇게 음영에 들어가 줘야 눈이 깊어 보이거든요 말투가 왜 이래 살짝 음펄이 섞여있는 레드 컬러로 눈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이것도 눈 끝에 좀 끝에 발라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 위쪽으로 터뜨려줘요 잔량을 가운데에 좀 가져오고요 뭔가 확 도화살 메이크업 같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언더에도 언더에는 전체적으로 삼각존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앞쪽까지 싹 끌고 올 거예요 이 속눈썹 가까이 있는 부분에 위주로 문질러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불그스름한 다크브라운 컬러로 좀 끝에 음영을 조금 더 줘볼 거예요 그럼 아이라인 채울 자리에 표시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삼각존 쪽에도 살짝만 이 정도만 슥슥 쓸어주세요 아주 미세한 터치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레드 베이스의 오팔 글리터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얹어볼게요 되게 은은하게 빛나기 때문에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한 느낌이 조금 더 나면서 살짝 포인트도 돼요 벌써 앙큼해졌죠 인상이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주고요 오늘 갈 스튜디오가 약간 보니까 무드가 조금 힙한 힙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무드에 맞춰서 조금 힙하면서도 앙칼진 느낌의 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짝 지금 못 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상이 그래도 언더는 조금 덜 세 보이게 샴페인 오로라 펄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머 숨어있던 순수함이 살아났어요 뭔가 살짝 샤방해졌죠 음 그리고 클리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블랙 이걸 사용해서 일단 점막은 아주아주 얇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눈꼬리를 오랜만에 올려서 그려줘 볼 거예요 끝은 많이 안 얇게 그리면서 뺄수록 얇아지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빼줬고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다 그려줬으면 최근 영상들에 거의 맨날 출연하는 마스카라 중요한 날마다 맨날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역시 빠질 수 없어 가닥가닥씩 속눈썹을 다 살려줄 거예요 점막이 좀 많이 보이는 거 같아서 여기 점막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언더도 오늘은 언더도 좀 잘 보이게 많이 많이 쓸어 볼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으면 아까 사용했던 쉐딩 제품으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또 중안부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2호로 애교살을 한 번 더 강조해줄게요 애교살을 딱 만들어줘야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살짝 앞트임 효과도 아주 미세하게 줄게요 눈 앞머리에 살짝 음영 넣듯이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좀 더 뾰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티크밤 심쿵빔 컬러를 볼에 물들여줄게요 이게 레드 컬러거든요 맑은 레드 컬러 오늘은 전체적으로 레드레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레드 블러셔가 진짜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그나마 좀 맑게 예쁘게 물드는 거 같아서 레드 메이크업 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촉촉한 광이 죽질 않죠 이 정도쯤 물들여줬으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것도 오늘 핵심 제품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글로우 러브 서먼 컬러예요 이게 딱 뭔가 전형적인 체리레드 컬러 같더라고요 이런 빛깔인데 너무 예쁘죠 탱글탱글 착색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냄새도 되게 맛있는 과일사탕 냄새 음 이제 빨리 발라볼게요 오늘은 이거를 단독 사용할 거예요 맨날 제가 립 컬러 두 개를 사용해서 항상 섞었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발라서 퍼트려주고 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먹고 싶어 이게 은근 입술이 살짝 비치게 맑게 색이 올라오는 제형이라서 뭔가 더 유리알 같은 느낌이 나요 뭔가 만지면 찐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입술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한번 발라줬으니까 입술 안쪽에 살짝 더 덧발라볼게요 거의 풀림 느낌으로 탱글탱글 체리알 같이 발라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막상 발라보니까 아이라인을 좀 더 길게 빼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 길게 더 뽑아볼게요 음 이렇게 빼니까 좀 더 예쁘죠 더 화려해졌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게요 좀 더 글로우한 광택을 살려줘 볼게요 얼굴 윤곽도 살려주고 특히 여기 웃을 때 앞광대 쪽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일단 다 끝났고요 머리까지 조금 해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다 머리까지 해봤어요 오늘은 살짝 연한 웨이브를 하고 왔고요 약간 힙하면서 섹시하지 않나요?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컨셉처럼 아주 딱 들어맞게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늘 무드에 맞는 표정은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오늘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글로우한 광채랑 유리알 같이 탱글탱글한 체리 레드 그리고 눈도 풀그리한 뭔가 도화살이 있는 듯한 홀리는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밖에 나가서 다 홀려버리겠어 현실은 제가 사진만 찍고 택시 타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상도 좀 깔끔하게 이런 검정색 비스티에를 이렇게 입어줬고요 목걸이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산 따끈따끈한 목걸이에요 올 여름에 착용하려고 샀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약간 레드빛으로 찰떡이길래 한번 착용해봤어요 레드에 옥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목걸이거든요 예쁘죠?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